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즐거운 웬스테이, 즐거운 웬스테이고요. 네, 오늘은 버팔로우의 생일이에요. 내 고양이 버팔로우의 생일이에요. 버팔로우의 생일이에요. 아, 알겠어요. 마이애미 팬들,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미쌌미, 부우우우우. 마이애미 팬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스페니쉬 월을 릴레이로 로스 알리멘토스에 관한 것입니다. 로스 알리멘토스에 관한 것입니다. 넘버 59에 관한 것입니다. 58에 관한 것입니다. 59에 관한 것입니다. 뭐예요? 어, 어. 코디가, 어. 스트로베리 잼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 스페니쉬 월을 어떻게 말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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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iert스ßenけ менеерем 레이밀래라다 되는 부분이에요. 예, 레이밀래라다 너무 길어요, não? 레이밀래라다 이 ㅅ이 어떤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L은 마수클린. 랄랄랄랄라. 페미닛납. 여러분, 연습하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비컷을 보여주세요. 사랑해. 소피아, 페이튼, 알렉스. 오, 예. 미디엄 헐. 사랑해. 작은 헐. 사랑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라, 메롤멜, 라다. 하하.